동대문 문화재단 용두 어린이 영어도사관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와 지역의 문화 활성화와 문화자원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연계해 지역의 교육, 문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경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. 협약에는 도시인문학 관련 자료 및 연구 간행물의 교환을 포함한 학술정보의 교환, 도시인문학 관련 교육 및 학술 분야의 교류 협력,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관련 교육 및 학술 교육,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